네, 이어서 여승제전문위원회 투자팁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자, 앞서서 이제 시화학 말씀드릴 때 수출입 지표를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국 수출입 발표로 보는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화면 보시면 한국 수출입 발표를 보는 투자전략, 지금 보시는 거는 9월달 자료예요. 9월 수출입. 근데 저렇게 숫자로만 보시면 저게 도대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감을 잘 못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9월 수출입 실적을 보시면 마이너스 11.7%입니다. 작년 2018년도 9월달 결과는 마이너스 8.1%예요. 작년 9월은 2017년 대비 마이너스였다는 소리죠. 근데 올해 그 마이너스 8.1%에서 또 마이너스 11.1%인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근데 전월에 비해서는 8월달은 마이너스 13.8%였어요. 근데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거죠. 추석 연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석. 근데 이 수출입 안에 또 20대 주요 품목도 있고 13대 주력 품목도 있고 신성장 수출 성장 동력 품목도 있고 5대 유망 소비재 품목도 있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서 분명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품목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 전략을 찾으시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화면을 좀 다음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랄게요. 자 해서 저렇게 숫자만 봐서는 아 도대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그래프로도 제공이 되죠. 그래프. 눈에 보기 쉽게. 그래서 보시면 작년 9월에 마이너스 8.1%인데 작년 10월에는 22.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견조한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능동적인 대응을 해가겠다. 그 당시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작년 10월에. 근데 작년 10월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감소죠. 계속 감소. 올해 들어와서는 상 수출이 증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만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대외 변수만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그래서 제가 대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좋아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6월 달에 마이너스 13.8% 8월 달에 마이너스 13.8% 짝수달 어떻게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7월 달에 마이너스 11% 9월 달에 마이너스 11.7% 짝수달 홀수달 공교롭게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늘 10월 10일까지의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것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1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을 보시면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연간 누개로 치면은 1월 1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는 마이너스 9.8% 그리고 당월 올해 10월 달 1일서부터 10일까지는 마이너스 8.5% 그런데 2018년도 10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보시면 113.7%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도 좀 전에 바로 전 화면 보셨던 것은 2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이잖아요. 작년 10월에 그만큼 10월 달이 전년비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작년에 너무 좋은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역대 2위 기록을 갱신했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감안하고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9월 25일까지 기준에 품목별 물량 증감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리고 선박, 가전, 로봇, 2차전지, 화장품 농수산식품서부터 해가지고 무선 통신기기까지 20대 주요 품목이 있습니다. 이제 9월 달 발표된 거예요. 품목별 물량 증감률을 보시면 플러스로 표시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도 있죠.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할 것은 뭐예요? 플러스 증가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4%예요.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떻죠? ESS 저장장치 화재 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하죠. 다시 조정받아 내려왔어요. 어떤 종목은 전저점 전저점을 이탈해서 더 내려가 있기도 하고 전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종목도 있고 다 좀씩 틀립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선택을 하실 땐 전저점을 이탈시킨 종목이 좋겠어요? 아니면 전저점이라도 지키고 있는 종목이 좋겠습니까? 그거에 그 시세 흐름이 여러 기준 중에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한번 2차전지 관련주들 주요 종목들 많지 않잖아요. 주요 종목들 한번 훑어보세요. 주말에 그러면 좀 티가 납니다. 전저점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 추후에 투자심리가 개선될 때 또는 수급도 그 종목 위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게 팁이에요. ESS 저장장치 화재의 사고가 투자심리의 부정적인 영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을 제공했다면 그 불확실성이 완화되어질 시엔 해소되어질 시엔 다시 어디에 주목할까요? 2차전지의 성장성에 또 주목을 하겠죠.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떠들어 댈 거예요. 여러 전문가들이 그러기 전에 선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선침해.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무선통신기기 맨 마지막에 있는 무선통신기기가 마이너스 22%로 잡히고 있습니다. 1월 1일서부터 9월 25일 기준인데 근데 제가 좀 전에 10월 1일서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결과를 보여드렸잖아요. 마이너스 8.5%지만 근데 그 안에서도 증가한 품목이 있어요. 승용차가 15.9% 증가세를 보였고요. 무선통신기기가 52.8%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가전제품이 19.4% 이건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보도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 틀림이 없겠죠. 그러면 무선통신기기가 1월 1일서부터 9월 25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2.0%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뜻이죠? 개선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맞죠? 무선통신기기가 52.8% 증가했대요. 그리고 이 52.8% 증가한 건 10월이 마무리돼야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무선통신기기가 도대체 뭐겠어요? 스마트폰 스마트 디바이스 거기에서 또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 왜 확인 안 하세요? 왜?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제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공부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어려운 공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침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위험을 회피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10월 10일까지의 품목 중에 감소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감소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19.5%예요.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대한류화라든지 화학주들 반등하는 모습 그건 뭐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다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 업종의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만 미국의 에틸렌 시왕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어요. 마이너스 19.5% 그럼 지금 반등해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류화라든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별다른 거. 뭐 누구도 모르는 재료?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재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전 못 봤어요. 예지껏.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이게 LCD하고 OLED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수출 품목을 보시면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감소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9월 달에 마이너스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0월 10일까지는 마이너스 27.2%로 감소세가 좀 줄어들었다. 라는 부분이 특징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수출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자료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y of you. anyone